문화연의 플러스입니다. 지난달 그룹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멤버 중 두 번째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는데요.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제이홉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.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, 더 캠프에 올라온 제이홉의 모습인데요. 화생방 훈련이 끝나고 눈이 따가운 듯 얼굴에 물을 붓는 사진도 있고요. 완전 군장을 짊어지고 야간 행군을 한 뒤에 활짝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도 올라와 있습니다. 군생활에 완벽히 적응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인데요. 팬들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방탄소년단 멤버 중 맏형 진에 이어 두 번째로 입대한 제이홉은 오는 24일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.